이번 영상에서는 파이썬을 이용한 기기 제어와 센서 측정을 진행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용할 코드들은 이 GitHub 주소에 모두 올려놨으니 해당 코드들을 잘 다운로드 받으셔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진행하실 때는 git, clone 이후에 여기 있는 git 링크를 적어주시면 라즈베리파이에서 다음에 git 주소에 있는 모든 소스 코드들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여기 있는 코드들을 다운받으시고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파이썬으로 센서들을 다루기 위해서 가장 기초적인 코드들 6가지를 설명드릴 건데요. 우선 센서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GPIO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데이터 송수신이 베이스인 기본적인 모듈이고요. 이 GPIO를 통해서 센 모드, 우리가 아까 브래드 모드에서 보드 형태로 봤던, BCM 형태로 봤던 핀의 번호를 어떻게 입력할 것인지, 그리고 셋업, 특정 핀을 데이터를 받는 핀으로 사용할 것인지, 데이터를 출력하는 핀으로 사용할 것인지, 그리고 GPIO 아웃풋, 데이터를 내보내는데 어떤 데이터를 내보낼지, 인풋, 클린업, 버전 등 여러가지 코드들이 존재합니다. 물론 이 코드들은 센서를 다루면서 조금 더 세세하게 설명드릴 예정이고요. 지금은 그냥 이런 코드들이 있구나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설명을 그래도 간단하게 적어놨으니, 이 설명을 한번 읽어보시고, 이런 내용이구나, 이해하면서 센서 제어를 진행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용할 센서들 리스트인데요. 우리가 사용할 센서는 총 7가지가 존재하며, LED를 포함한 인체 감지 센서, 초음파 센서, 피해조부저, 온습도 센서, 조도 센서, 서브모터입니다. 인체 감지 센서 같은 경우에는 사람의 인체를 감지하는 센서이고요. 초음파 센서는 물체로부터 얼마만큼의 거리가 존재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센서이며, 피해조부저는 소리를 낼 수 있는 센서, 온습도 센서는 이름 그대로 온도와 습도를 측정할 수 있는 센서입니다. 조도 센서 같은 경우에는 빛의 양을 확인할 수 있는 센서이고요. 서브모터는 180도가량 돌아가는 모터를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7가지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우선 해당 센서들을 제어하기 이전에 통신 패키지를 먼저 설치해야 하는데요. 센서들과 데이터를 송수신하기 위해서 호출 및 데이터 구조 캡슐화를 해주는 패키지가 필요합니다. 이 패키지를 관리자 권한으로, APT 인스톨을 통해서 해당 패키지를 설치해줍니다. 약 5초도 걸리지 않는 시간임으로 해당 명령을 입력 후 잠시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파이썬 통신 패키지를 설치해야 하는데요. 이제 리눅스, 그러니까 라즈베리파이에서 GPIO와 통신할 수 있는 패키지를 설치했습니다. 다음은 파이썬에서 보드와 마이크로 컨트롤러 아이디를 파악하고, 아날로그와 디지털 입출력 핀을 구성할 수 있는 모듈을 설치해줘야 하는데요. pip3 install 다음에 모듈 이름을 적어주시면 해당 모듈을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듈을 설치하고 나면 파이썬 내부에서도 이제 센서와 통신할 수 있게 구성을 해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일 간단한 LED 제어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슬라이드에서 불만 키던 회로와 다르게 양극을, 플러스 부분이죠? 양극을 GPIO 18번 핀에 장착합니다. 이전에는 이 양극에 18번 핀이 아니라 그냥 3.3V에 연결을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3.3V에 연결하지 않고 GPIO 18번 핀에 연결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동일하게 구성하고요. 이렇게 구성이 완료되었다면 센서 제어용 GPIO 모듈과 대기시간용 타임 모듈을 로드합니다. 이 두 개의 코드가 이 내용이고요. 우리가 아까 센서와 통신하기 위해서 GPIO 모듈을 설치했습니다. 그 모듈을 사용하기 위해서 불러오는 역할을 하고요. 이 타임 또한 우리가 센서와 통신을 하면서 대기시간, 지연시간을 주기 위해서 이 타임 모듈을 불러와서 지연시간을 위한 코드를 작성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센서와 통신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해줘야 하는 코드들이 있는데요. GPIO 센 모드를 통해서 우리가 GPIO 핀을 어떤 형식으로 불러올 것인지, 보드 형식이 있을 수도 있고, BCM 형식으로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코드에서 사용할 것은 BCM 위주로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이 핀 번호를 BCM 번호로 참조하도록 다음과 같이 적어줍니다. 다음은 GPIO 셋업인데요. 18번 핀을 우리가 데이터가 입력하는 방향으로 아니면 출력하는 방향으로 쓸지 정할 수 있습니다. LED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전력을 보내주어야 하기 때문에 출력으로 설정해야 해당 LED를 켜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8번 핀을 출력으로 설정한다는 내용을 적어주면 우리가 이제부터 18번 핀을 출력하는 핀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다음에는 무한 반복, 그러니까 반복해서 특정 코드들을 진행하는 것이죠. 반복해서 LED에 불을 켤 수 있도록 while문을 적어주고요. GPIO output 18 false 이렇게 하면 우리가 아까 설정한 18번 핀에 LED는 이제 참이 되어야 불이 켜지기 때문에 우선 거짓을 넣어줍니다. 거짓을 넣어주면 LED 전원이 꺼질 것이고 이후에 LED의 상태를 알기 위해서 print off라는 내용을 적어줍니다. 그리고 대기 시간을 위해 불러왔던 타임 모듈에 슬립 명령어를 적어서 2초 동안 코드가 멈출 수 있도록 구성을 해줍니다. 이 다음에 2초가 지나고 난 뒤에는 GPIO output 18 true 이렇게 하게 되면은 LED에 전원이 들어가게 되어 불이 켜지게 됩니다. 이후에 LED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print on으로 LED의 상태를 표기하고요. 이전과 동일하게 타임 슬립 명령어로 2초간의 대기 시간을 줍니다. 이 아래에는 우리가 LED를 계속 반복해서 껐다 켰다 하다가 이제 LED를 그만 키고 싶을 때 컨트롤과 C를 누르면 해당 코드가 중지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 동작하던 코드를 멈추고 프린트 해당 코드가 종료됐음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GPIO 클린업 우리가 이제 18번 핀을 아까 아웃풋으로 사용한다고 정의를 해놨습니다. 하지만 다음 코드에서는 이 18번 핀이 어떤 식으로 사용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 18번 핀이 그대로 남아있게 되면은 에러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정의된 핀을 모두 초기화하는 코드를 작성해 줍니다. 이후 코드를 종료하여 LED가 켜졌다 꺼졌다 하는 코드가 종료되게 구성합니다. 그러면 이 코드를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초마다 false와 true가 데이터가 번갈아 가며 18번 핀에 전달이 됩니다. 18번 핀은 LED와 연결되어 있고 이렇게 LED가 켜졌다 꺼졌다 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콘솔에도 당연히 off와 on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반복해서 남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가장 간단한 LED 제어를 진행해 봤습니다. 코드가 조금 길어서 처음 보시는 분들은 살짝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한 2개? 3개 정도의 센서들만 제어해 보시면 아 그냥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구나 정도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